출발부터 불안한 무린유의 2년차, 토트넘 분열 조짐, 주말 예능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EPL 풋볼라이브도 돌아왔다. 매주 펼쳐지는 축구전쟁, 바쁜 일정에 쫓기는 축구팬들을 위해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업계 1위 스포라이브와 인터풋볼이 EPL 풋볼라이브를 통해 매 라운드 EPL의 경기 결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 EPL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기록들, 여기에 시간 절약은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도 임팩트 있는 짤을 독자분들에게 제공한다. 기대해 주시라. 아스널 3-1 풀럼. 아스널이 승격팀 풀럼을 상대로 1라운드부터 활약을 폭발시켰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크레이브, 포티지에서 열린 20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개막장에서 풀럼을 3-0으로 꺾었고,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다. 이날 이적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아스널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최전방의 오바메양, 라카제트와 함께 공격에는 윌리안, 수비진에는 마갈레스를 투입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각각 첼시와 릴에서 아스널로 합류했고, 개막전부터 선발 투입도며, 데뷔전을 치렀다. 윌리안은 전반 9분 라카제트의 선제골에 관여하며 시동을 걸었고, 후반 27분에는 골대를 맞추는 날카로운 흑두킥을 선보였다. 이어 후반 4분 코너킥을 마갈레스 머리에 대달하며, 팀에 두 번째 골을 도왔고, 후반 12분 오바메양의 쇠기골도 도우며, 아스널 데뷔전부터 이동을 이뤄냈다. 올여름 첼시에서 자유계약으로 윌리안을 데려온 아스널은 개막전부터 효과를 톡톡히 보며 승리를 챙겼다. 리버풀 4-3 리즈 유나이티드.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이 개막전부터 승격팀 리즈의 호된 개막전을 치렀다. 리버풀의 홈구장인 란필드에서 20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4-3으로 승리했지만, 리즈의 3골이나 내주며 자존심을 구겼다. 리버풀은 전반 3분만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전반 11분 리즈의 헤리슨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이어 전반 20분 반 다이크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터뜨렸지만, 전반 30분에는 반 다이크가 실수를 범하며 또다시 골을 내줬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리버풀은 전반 마칸살라의 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21분도 수비가 무너지며 리드를 유지하지 못했다. 후반 41분에 로드리고 모레노의 방식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겨우 승리하긴 했지만, 리버풀답지 않은 경기력이었다. 리버풀의 막강 공격 트리오만의 피르미누 살라 모두 선발 출전한 경기였다. 살라가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피르미누는 이날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플레이를 펼치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토트넘 0-1 에버턴 시작부터 토트넘이 삐걱대고 있다. 14일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부터 에버턴의 0-1로 패했다. 결과와 더불어 이날 보여준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 토트넘은 이날 손흥민을 비롯해, 헤리케인, 벨리 알리, 루카스 모우라 등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에버턴의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후반 10분 8버튼 루인에게 선제 결승골을 내주면서 더욱 힘든 경기를 펼쳤다. 경기 종료까지 이렇다 할 공격작업도 펼치지 못한 토트넘은 무기력하게 패배했다. 무리뉴 감독은 지난 11월 토트넘에 불림한 뒤 팀을 육회까지 끌어올리며 유로파리그 진출을 이뤄냈다. 2년차는 우승으로 팀을 이끌어온 무리뉴 감독이지만, 이번에는 프리미어리드에서 커리어 처음으로 개막전 패배를 당했다. 경기 후 우리 선수들은 기을렀다 하고 공개 비판한 무리뉴 감독은 벌써부터 선수단과 분열 추진을 보이고 있다. 첼시 3-1 브라이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티모 베르너, 카이 하베르츠, 티아고 실바, 벤치웰 등 쿠쿠 명의를 진행한 첼시가 개막전부터 3-1 승리를 따냈다. 이날 랜파드 감독은 새로 영입한 베르너와 하베르츠를 곧바로 선발로 투입했고, 특히 베르너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득점은 없었지만 빠른 주력을 이용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선제골로 이어졌다. 다만 하베르츠는 조금 아쉬웠다. 이날 하베르츠는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키패스 1개, 88.9% 패스의 성공률, 38번 터치, 드리블 1개, 스루패스 1개, 롱패스 1개 등 전체적으로 평범한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 선발 출전한 로프터스 치프도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좌우 측면 모두 부족했다. 아쉬운 선수는 또 있었다. 바로 첼시의 숨은 장 캐릭터. 이날 선발 출전한 캐타는 트로사르드에게 중거리 골을 허용했다. 축구 통계 매체 옥타에 따르면 캐타는 2018년 이후 EPL 소속 어떤 골키타들보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많은 실점을 내줬다. 브라이팅전에서 2개의 선방을 기록하긴 했지만 실점 장면이 더욱 아쉬웠다. 일단 랭파드 감독은 캐타를 감사며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랜드의 영입이 유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첼시의 주전 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날 경기 결과에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첼시가 다시 한번 3골을 넣으며 경기를 마쳤다. 이에 다시 한번 메인 스폰서 3의 저주가 재조명되고 있다. 첼시는 유니폼 정면의 메인 스폰서를 유럽 휴대전화 기업인 삼모 교체한 뒤 유독 숫자 3과 연관이 깊은 스코어가 나왔다. 지난 시즌 막바지 새로운 스폰서가 새겨진 유니폼을 처음 공개한 첼시는 왈포드전, 크리스탈 펠리스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리버풀전 등 3득전 혹은 3실점 경기가 유독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2020-21 시즌 2패일 개막전부터 3득점. 더군다나 이날 승리로 리그 3위에 올랐다. 동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에 이어 EPL 역대 3번째로 승점 2천점 보직을 밟았다. 한 경기의 3과 관련된 기록이 3개가 나왔다. 2주 입슈, 우바메양 지키고, 윌리안 영입하고, 기대드는 아르테타 후. 이번 개막전에서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팀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이었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캡틴 우바메양과 주폴 라카제트의 이적설이 나오며, 어수선한 모습이었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팀을 빠르게 장악했고, 두 공격수 모두 잔류가 유려해졌다. 여기에 윌리안, 마가레스 등을 영입하며, 꼭 필요한 포지션에서는 확실하게 보감을 마쳤다. 첫 경기부터 인상적이었다. 잔류가 유력해진 우바메양과 라카제트가 득점포를 가동하여, 이번 시즌에도 공격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무엇보다 축신축왕 윌리안의 활약이 긍정적이었다. 윌리안은 이날 74분 정도를 소화하며, 이동을 기록했고, 이번 슈팅에서 1번이 유효 슈팅을 만들었다. 결정적인 찬스는 골대간타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 윌리안은 세계 1키패스, 96.2%의 패스 성공불, 37번이 터치, 2번이 파울 유도, 4개의 롱패스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공식만에 선정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